지금 네 운명을 결정지은 게 뭐라고 생각하냐고? 돈? 우연? 어떤 판에서 어떤 룰을 따를 건지 판단하고 선택하는 건 다 네 몫이야. 운명을 결정짓는 건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다. 운명을 결정짓는 건 우연이 아니라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라 선택한 건 우연이라나 선택하여 길을 걷는 건 우연이 아니라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닌 것 같은 건 우연이 아닌 것 같은 건 우연이 아닌 것 같은 건 우연은 우연이을 귀지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